오늘은 클라우즈의 멤버를 만나러 왔거든요 자자잔! 안녕하세요! 센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즈의 멤버 우철입니다 반가워요 클라우즈가 왜 클라우즈죠 센씨? 이제 성운이 형, 하성운,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클라우즈인데 제 이름이 우즈잖아요 클라우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엠카 크리스마스 특집 들려드릴 곡을 선정을 해봤잖아요 원곡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을 하다가 고르고 고르다가 알콩달콩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어린이 그 느낌보다 이제 저희는 또 우리 2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에 느낌을 좀 담을 수 있게 조금 더 재스틱한 느낌과 자 그럼 한번 녹음을 살짝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무대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고 끝낼까요? 이거 너무 좋죠 오케이 갈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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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wise men follow a star The way I follow my heart And you led me to a miracle And love Don't you point me nothing Cause I am feeling one thing Your lips, oh my lips There's a baby baby Christmas Under the mistletoe Under the mistletoe Under the mistletoe Under the mistletoe